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의 핵심 멤버들이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의 로펌 사무실에서 초기 사업을 설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또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박영수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이 올라가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의 진술들을 들어보면 여러 사람이 개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동안 김만배가 주로 로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조인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법조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김만배는 평소에 멘토 같은 분이어서 그래서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자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있던 천화동인 오유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지금 이 천화동인 관련해서 녹취로 만들고 제보했던 정영학 회계사와 또 이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특채를 해가지고 같이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 대표로 있던 에일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가지고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을 논의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들은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에일로펌 소속인 조무 변호사는 나중에 천화동인 6호로 투자하게 됩니다. 6호 조무 변호사도 대장동 1단과 인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의 그 사무실에 조무 변호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다 관계있는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도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금융 브로커 조무호 씨 사건에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장동 KT 핵심 인물들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박영수 특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영학 회계사와 또 정민용 변호사는 2015년 1월에서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로프엄에서 주차례 만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당시에 7개 요구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베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달됐고 그 휘하의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서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요구사항을 쭉 논의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공모지침서에 반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논의를 한 것들도 대부분 A 로프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건 너무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민용 변호사는 김만배와 정영학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묵살하고 지금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장동 일당은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도 전에 그 내용에 맞춰서 성남의 떨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업계에서 초악을 작성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이 이 사건 배임 혐의를 뒤받침하는 핵심 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지침이 기업들에게, 민간업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성남시에는 아주 불리한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배임, 즉 손해를 끼치게 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이 핵심 증거 자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와 정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A로펌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모 변호사가 같은 A로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당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공모지침서가 공모되기 일주일 전에 2015년 2월 6일입니다. 이때 설립이 됐고 같은 달 박영수 전 특검은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화천대유 상임고문에 임명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다. 깊숙하게.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고 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는 화천대유 측이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만배와 100억 원대의 동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남욱 변호사가 A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도 들어가고 정민용도 거기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정령학도 일을 했고 또 거기 출신인 조모 변호사도 지금 천화동인 6호의 투자자고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해 있는 인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이 아니며 정민용 변호사는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의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여기에 박영수 특검과 특별한 변호사들이 잘 조직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변호사들과 박영수 특검이 뒤에서 뭔가 조절을 해주고 사람들을 모아주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설계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박영수 특검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생했던 피해액이 현재 계산 가능한 금액만 651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앞으로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익계약으로 취득한 5개 블록의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피해역은 수천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액 수천억 원대 이게 배임입니다. 이게 이제 유동규가 전개를 했을 것 아니다. 수천억 원의 피해액이 나는 것을 어떻게 유동규가 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건을 처음부터 관리했고 설계했고 결제했고 또 피드백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수시로 이 건을 다 연결하고 또 조절하고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박영수 등 관련자들의 수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관웅클럽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나.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가 내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검찰 수사를 다 받아보고 거기서 혹시 미진한 게 있다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진실 또는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고 특검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특검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특검을 받으라 그러는데 검찰 수사를 다 받아보고 미진하면 받겠다 하는 이야기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검찰 수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김오수를 포함한 검찰 쪽은 다 박영수 특검 쪽이고 이재명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졌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억차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이 더 절시되지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